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매년 보유할 때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이네요. 그래서 재산세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반드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자 659쪽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다? 미래의 수익력을 보고 과세합니다. 미래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응익과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니까 응능과세라 그러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미래의 수익.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응익과세.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그래서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박스. 항상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시군고.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6, 1, 6월 1일. 그다음 조세의 분류는 따로따로 물건보고 과세하는 물세가 있고 재산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 그래서 원칙은 개별 개별 물건보고. 그러나 토지, 종합합산, 별도 합산 토지는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한다. 인세물세 다 쓴다고요. 그리고 과세 표준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액이다. 절대로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이 없다.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그리고 징수는 때가 되면 고지 납부하는 뭘로 나온다? 보통징수. 그리고 무조건 보통징수하는 게 아니라 얼마 미만. 2천원 미만이요 미만요건이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2천원부터는 징수한다로 지문이 바뀌겠죠. 그리고 재산세는 유일하게 분할 납부를 모두 할 수 있다. 요건이 충족되면 둘 다 가능해요.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뭐라 그래요? 당의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렸을 때는 항상보다 우선 변제받는 조세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는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열거된 거죠. 열거된 게 몇 개? 다섯 개. 일명 토, 건, 주, 선항.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택이야. 그래서 주택은 토지건물과 구분과세 안 합니다. 합산. 통합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별장도 주택이고 고급주택도 주택이다. 주택은 토지건물을 구분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해서 공식가격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그럼 나머지 토지건축물은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토지건축물 속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주택은 토지건물을 통합 합쳐서 오로지 뭘로만 간다? 주택분 재산세로만 과세한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의 건물이나 토지는 위의 토지건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는 오로지 토지분 재산세. 항상 토지는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건축물은 취득세 과제재산 건축물과 똑같고 중요한 것은 뭐를 제외한다? 부속 토지를 제외하여 구분과세한다. 상가건물이 있다. 건물 따로 계산하고 부속 토지를 제외해서 따로 계산합니다. 주택은 합쳐서 계산하고. 넘어가죠. 자, 660회에서 매년 거의 출제되는 게 뭐다?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그래도 토지분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하죠. 분리, 그 다음 별도 합산, 종합합산, 그리고 분리는 다시. 가장 낮은 세율 뭘로 간다? 저율 분리, 가장 높은 세율 고율 분리.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자, 기억 좀 해보자고요. 분리과세는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이다? 분리.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물세. 그럼 별도는 합산.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라고요. 이거는 물세.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거는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합산하여.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그럼 저율 분리는 과로 어떤 땅이야? 생산 공급 목적.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땅. 산림보호 목적. 고율로 불리는 특정인만 사용하는 땅. 사치 목적. 가장 비효율적으로 쓰죠. 그리고 별도 합산은 무슨 목적이다? 사업 목적 땅이 시군구에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합니다. 왜 합산해요? 누진세율 곱하려고. 그 다음 투기 목적. 투기 목적. 나대지 등은 합산합니다. 합산 합산. 그래서 과세하고 세율은 뭘로 간다? 누진세율. 딱 개념을 잡아야 돼요. 생산 공급 산림보호 목적은 가장 낮은 저율분리. 사치 목적은 가장 높은 고율분리. 그리고 사업 목적은 토지가액을 합쳐서 별도 합산. 그리고 뭐다? 투기 목적. 나대지 등은 합쳐서 종합합산. 결론이 뭐다? 분리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고 별도가 아닌 건 종합합산하게 되네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뭐를 정리해야 된다? 분리. 그래서 옆에는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거예요. 밑에 틈날 때 읽어보시고 오른쪽 661쪽으로 돌아가네요. 자 저율분리로 돌아간다. 저율분리는 토탈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고 고율분리는 2개. 토탈 7개. 그리고 별도는 몇 개가 있다? 법으로 정한 땅 3개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종합합산으로 가네요. 그럼 첫 번째 농지. 농지는 재산세서 농지는 뭐라 그런다?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요건이 충족돼야죠.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역으로 농사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 그리고 농사 지어야 되고 지역을 따져. 그럼 농사는 어디에서 지어라? 박스. 군운면. 시골. 도시지역. 박. 주의하자.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어디에서 지어라? 개녹.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은 농사짓는 걸로 봐. 그러나 이외의 지역은 투기 목적. 주상공운보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농지는 뭐를 주의하자? 도시지역 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른쪽. 기준면적이 있다 없다. 없다. 능력껏. 적정지역에서 농사 지어라. 그럼 적정지역은 몇 군데야? 세 군데. 군운면. 도시지역 밖.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뭐다? 개녹.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그러나 주상공운 땅값이 올라가니까 전부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다. 그 다음 2번. 법인단체는 왜 농지를 갖고 있어? 투기 목적이에요. 원칙은 종합합산이다. 그러나 법인단체도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은 개인처럼 분리로 간다. 딱 5개가 했죠. 열거된 거. 기역 농업법인. 농사 목적이잖아. 니은. 한국 농어촌 공사. 무슨 목적이다? 농가 공급용. 농업 목적이죠. 그 다음 사회복지 사업자. 무슨 목적이야? 복지 목적. 소비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인이 매립한 간척한 농지도 농사 목적이야. 땀 흘려서 농지를 만들었네요. 농사 목적.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종중. 초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무조건 농사 목적. 종중. 그래서 다섯 개네. 약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농. 한. 사. 매. 종. 종중. 투기 목적이 아니다. 개인처럼 분리로 간다. 그럼 농지가 분류로 결정되면 세율은 가장 낮은 몇 프로다? 0.07%. 7%도 아니고 0.7도 아니고 0.07.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간다? 목장. 목장도 우유 생산, 고기 생산, 생산 목적이죠. 그럼 농지와 다른 점은 뭐다? 기준 면적이 있다. 개는 한 마리인데, 목장은 만평. 말이 안 되죠? 그래도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 초과는 다 종합입니다. 그럼 역시 목장 용지도 어디에서 해야 된다? 세 군데. 군음면, 도시지역, 밖. 그리고 도시지역 안은 주의하자. 어디에서 목장을 해야 된다? 개녹. 그러나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전부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농지와 다른 점은 뭐다? 개인법인 구분 안 한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다? 농지는 기준 면적이 없다. 그러나 목장은 꼼수불이죠.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다. 그리고 농지도 뭐다?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가장 낮은 몇 풀이다? 공공 칠 프로. 자, 그 다음 임야로 들어가네. 시골에 임야가 있다. 왜 임야가 있나요? 투기 목적 종합이다. 그러나 투기 목적이 아닌 어떤 목적? 공익 목적. 산림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임야는 세금이 쌓아야죠. 분리로 간다. 예외. 그래서 기역부터 시옵. 다 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법법, 다 법. 왜 규제를 한다?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기역, 니음. 자, 중요한 것은 디그신의 자연공헌법. 그래도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예요. 환경보호 목적, 공원이 나오면. 그러나 보존지구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나오면 환경보호 목적, 분리과세. 보존지구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 군사가 나왔다. 제한보호 구역. 왜 제한을 하나요?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제한보호구역이 아니라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예요. 임야를 물어봤을 때 환경이 분리과세, 제한보호구역이 분리과세. 그러나 통제보호구역은 민통선이죠. 다 지뢰밭이야. 비과세를 얘기한다. 그 다음 나왔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종종. 무조건 종종이 붙으면 조상 대대로 물리받은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환경보호 목적. 그리고 비업 이런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임야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죠. 이런 개발 제한구역이 있어야 숲이 우거져서 공익상 사용하게 되네. 분리, 상수원 보호구역 다 이런 것들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임야까지는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가장 낮은 0.07%야. 그 다음 이제 뭘로 간다? 공장. 별 딱 붙이고 공장용지네요. 그럼 공장은 지역을 따진다. 어디서 공장을 해야 돼? 군운면. 군운면은 다 공장 땅이다. 그러나 공장도 꼼수부리죠. 공장 건축물은 100평인데 땅은 만평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다. 군 지역은 다 공장 땅이에요. 근데 주의하자. 공장이 어디서? 시, 시, 시에 있을 때는 지역을 두 군데로 구분해야 돼요. 그럼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상시, 공업지역, 산업단지에 있어야 공장이잖아요. 그럼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된다.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다. 근데 공장이 어디에 있다? 주상록. 이런 지역은 공장 허가가 안 나요. 이런 지역은 간에 수공업을 하는 영색 공장들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못해. 그래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한다고요. 그럼 공장은 이런 지역에 들어가면 적정 지역이 아니잖아.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돼. 그러나 영색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에서 공장은 사업하는 걸로 본다. 사업하는 걸로 봐서 사업과 관련된 땅으로 봐서 기준 면적까지는 별붙이고 별도합산이에요.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공장용지 중에 별도합산으로 가는 땅이 있어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된다. C, C, 그 다음 주상록, 주상록, 군하면 안 돼요. 군은 다 공장 땅이에요. 분리해. C, 주상록,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합산. C, 군지역은 무조건 분리해요. 기준 면적까지는 C, C, C. 그리고 1번 공장용, 건축 중인 경우는 공장용 땅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러나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빗줄거 6개월 경과 공사가 중단되거나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6개월까지는 공장 땅으로 봐서 분류로 가고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그리고 나왔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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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록은 공장으로 안 보고 일반 건물로 봐요. 우리가 주거지역에 가다 보면 일반 건물의 1층에서 미싱을 돌리고 있는 분들이죠. 또는 간의 수공업을 하는 분들. 그래서 이거는 공장으로 보지 않고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 봐서 이 땅은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합산. 종합은 초과다. 그래서 공장용지도 별도로 가는 경우는 3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C, 주상록, 기준 면적인에는 공장 땅이지만 영색공장에게 세금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합산이다. 자, 그 다음 2번 주택산업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급 목적이다. 공급 목적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땅이다. 그럼 1번 공사 땅, 정부 출연 기관이죠. 공사 땅, 모든 공사 땅은 정부 출연 기관, 공급 목적이다 이거지. 분리. 그 다음 2번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염전, 소금 생산 목적이죠. 그 다음 2번, 3번은 묶어서 같이 갑니다. 터미널, 터미널. 그래서 소금을 생산해서 전국 터미널을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하죠. 생산 공급 목적이다. 그래서 염전과 터미널. 그리고 나머지도 다 이런 것도 생산 공급 목적으로 본다고요. 6번을 한번 봐볼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마라. 그럼 세금이 쌓여요? 어떤 땅이야? 공장군의 토지. 국방상 외에는 제한을 한다. 그럼 공장이니까 세금이 0.2%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장용지와 주택, 산업용 공급 목적 토지는 분리로 결정되면 0.2%예요. 이쪽은 007이고 자연 그대로 대부분 사용하고 이쪽은 오염을 배출하고 자연을 훼손해서 공급하니까 약간 높아. 0.2, 일명 영이야 공장 가자, 영이야 터미널 가자, 영이야 염전 가자.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율 분리는 5개. 자, 고율 분리는 2개라고 그랬어요. 사치 딱 2개 나왔네. 회원제 골프장은 지역을 안 따진다. 무조건 4%. 그 다음 고고브락장 건축물도 전부 4%. 4% 사치니까 매년 4%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별도 합산. 왜 합산하나요? 누진세율 곱하려고. 항상 누진세율은 단계를 기억해야 돼요. 몇 단계로 되어 있다? 3단계. 그럼 별도는 몇 개 있다고 그랬어? 3개. 3가지가 기본적으로 별도예요. 기본 아우트라인이. 자, 첫 번째.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땅 위에 상가 건물이 있네요. 그럼 모두 별도 합산이 아니라 너무 넓으면 안 되죠? 이에도 기준 면적인에만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합산. 이렇게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기본적으로 3가지예요. 공장용지. 목장용지. 그 다음 사업용 땅은 기준 면적 여부에 따라 사업용 땅은 별도 합산.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입니다. 그 다음 2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그럼 두 번째는 뭐다? 땅 위에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죠? 나대지는 투기 목적 종합이야. 그런데 놀고 있는 나대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이므로 건물이 있는 걸로 봐서 별도 합산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차고용 토지. 땅 위에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서 있는 땅이죠? 이 땅은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한다. 니은, 주기장 및 5개의 작업장 토지, 건설기계가 작업을 마치고 서 있는 장소, 사업하는 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그 땅 위에 차들이 코스 연습하죠? 그 땅은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땅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쉽게 나왔을 때는 기역, 니은, 디귿은 건물이 없더라도 뭘로 보겠다? 사업용 토지로 와서 별도 합산이다. 어렵게 나왔을 때는 리을.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토지 중 포인트가 뭐다?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라고요. 안인을 지우세요. 이거는 회원제 골프장 토지 중 안인이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 토지 중 안인을 삭제해버리세요. 그러면 리을은 어떻게 된다? 골프장 토지 중, 즉 회원제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가 주원해요. 그럼 골프장 옆에서 자연 그대로 사용하는 임야가 있어야 사업을 하죠? 그래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회원제 골프장 사업을 도와준다. 별도 합산이다. 그래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별도 합산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비읍, 쭉 엄청 많아요. 법인 묘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 묘지는 조상보 목적임으로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법인 묘지라고 나오면 과세야 돼, 무슨 합산? 별도 합산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법인 묘지예요, 법인 묘지. 그래서 가끔가다 신문에 광고가 나와죠? 법인이 묘지 분양한다고.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용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묘지는 별도 합산, 개인 묘지는 비과세. 밑에 이응. 과세 기준을 연재, 포인트가 뭐다? 건축물 또는 주택이 멸실됐다, 철거됐다. 그럼 6개월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6개월까지는 별도 합산. 지나지 아니하여. 별도 합산이에요. 6개월이 지나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으로 간다.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별도 합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 끝났네. 그럼 분리가 아니고 별도가 아닌 건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 종합으로 가네요. 종합은 뭐다? 분리가 아닌 것. 그리고 별도가 아닌 것. 그리고 세금이 없는 거를 뭐라 그래요? 비과세. 제외하고. 그다음 세금을 깎아주는 거를 뭐라 해요? 감면. 제외하고. 전부 뭘로 간다? 별도 합산으로 간다가 아니라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래도 꼭대기 뭐라고 넣었어? 분리별도 제외. 그리고 또 뭐를 제외한다? 비과세. 감면. 그래도 비과세 감면 받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보지 아니한다. 비과세 감면. 다 설명했네. 1번. 포인트가 뭐다? 농지. 그래서 농지는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개인이든 법인이든 투기목적 종합. 그다음 2번. 목장, 공장, 영업용 건축물은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무조건보다 종합합산. 그리고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도 종합합산.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건축법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무허가는 무조건 투기목적 종합합산. 그리고 갈대밭 이런 잡종지 등도 종합합산. 그리고 6번 나왔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안. 도시지역 안이죠? 어디야? 개녹. 개녹은 분리과세. 개녹. 왜? 왜? 주산공이잖아. 외차가 들어가서 주산공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합합산. 그래도 농지와 목장용지는 도시지역을 조심해야 돼요. 도시지역 안에 개녹은 분리. 개녹 왜? 왜? 주산공은 투기목적 종합합산이다. 그리고 7번, 이번 시험에 필수입니다. 시가표절액 몇 프로 미달? 2% 미달이 나오면 두 군데로 나누라는 뜻이에요. 두 군데로 나누라. 자, 갑돌이가 이렇게 나대지를 갖고 있으면 종합합산이죠? 그래서 땅 주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순간 이 땅은 사업용 땅으로 변환해요. 그럼 무조건 별도, 무조건 초과는 종합으로 가는 게 아니죠? 어떨 때 땅값 대비 건축물 가액이 뭐다? 2% 이상짜리를 재야 돼요. 그러면 기준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종합이다. 그러나 허름하게 지을 수도 있죠? 허름하게 지었다는 얘기는 미달. 이상이 아니라 미달. 미단, 미만 개념이라고요. 그럼 이럴 때는 기준면적과 상관이 없다. 그럼 어떻게 이 바닥면적이래? 바닥면적은 그래도 사업하는 땅으로 봐서 별도 합산. 바닥면적을 제외하는 거네요. 제외, 제외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 나대지, 무순 합산으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1번을 물어볼 때는 별도 합산. 바닥면적, 제외를 물어볼 때는 종합합산. 모두 별도다, 모두 종합이다. 틀려요. 2% 미달 두 군데로 나눈다. 2. 그래서 2% 미달 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 제외하는 거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에요. 그 다음 바로 밑에는 먹어놔서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해당하는 토지가 별도 합산이라고요. 반드시 1번, 2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은 뭐다?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국 무어가잖아. 무어가는 무조건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재산세에서 가장 범위가 넓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분리, 별도 종합이 끝났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종부세. 연결돼도 종부합부동산세는 분리는 과세 안 합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만 과세 대상이 된다고요. 재산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종부세는 저율분리과세 안 합니다. 고율분리과세 안 해요. 4%짜리니까. 그럼 종부세는 뭐만 과세한다? 별도합산, 종합합산. 그래서 분리는 재산세만 과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취득세에 이어서 등록면허세에 이어서 재산세 토집은 과세 대상을 강의를 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어요. 자고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 자신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갖고 꾸준히 학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